바쁘셔야 돼요 하루에. 왜냐하면 큰일 닥쳤을 때 그때 쓰겠다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닥쳤을 때 못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쓰셔야 돼요. 지금 몰라 해서 참나 한 번 더 만나시고 거기서 아궁복궁 구공 한 번 인가 다시 해보세요. 인가 할 때마다 더 밝아지니까 꼭 또 하세요. 저 어제 인가 했어 이거 안 돼요. 오늘 지금 인가 해야죠. 지금 그 자리 상나가족인가 한 번 보세요. 이거 지금 인가를 해야 오늘 힘을 씁니다. 상나가족인가 본 다음에 생각감정고감이 상나가족 참나의 작용인가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육남매 출동했나 보시고 육바람이 나오나 보세요. 이것만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진짜 되네? 그만 하면 돼요. 진짜 되네? 이것만 수시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러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냥 내게 되는 거지. 이게 기본값이 돼버려요. 나의. 힘들 때 쓰려고 미리 연습해 놓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로 연습했다가 그 군대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실제 닥쳤을 때는 하던 대로 연습한 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자기만이. 빡생일 터지면 딱 매뉴얼. 일단 부근 바꾸고요. 음악 하나 틀고. 음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반전시키려면 음악이 활기차야죠. 음악 바꾸고 내 마음의 부근 바꾸고 몰라 괜찮아 하면서 반전을 꾀하는 거죠. 보통 이 음악 나오면 어떻게든 반전하더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에서 무조건 좋은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무조건 내가 마음이 바뀌었고 내 주인공이 지금 뜻을 세웠으니 이제 상황은 바뀌겠군. 이런 기분으로 대하시면. 그게 육남매 출동이죠. 육남매 출동하면 이제 바뀝니다. 배경음악 바뀝니다. 마음의 기분 확 바뀌어요. 활기차져요. 초궁정으로 바뀌니까. 이 출동 전에는요. 계속 우울한 걸 곱씹고 있어요. 또 곱씹고 또 곱씹고.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음악이 바뀌면요.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를 많이 이제 내가 겪고. 이 체험이 쌓여야지 당당하게 여러분이 남들한테도요. 육남매 출동하면 문제 해결되라고 하실 수 있는 거지. 자기 것도 다 못 해본 사람이 남한테 얘기하려면 힘이 없어요. 저도 다 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돼요. 저도 힘든 건 오래 걸리는 거 있어요. 저의 가장 막 치명적인 걸 때리는 건요. 힘들어요. 이런 거 쉬운 것들은 금방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뭐 큰 거 오면 사실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는데 날마다 오는 게 자잘하다면 그거는 기분 좋게 날려버리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힘을 쌓아서 더 큰 것도 처리해보고 이게 신통입니다. 이거 잘하셔야 신통이다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엄한 신통 바라지 마시고 수행하다가 나 수행이 좀 루즈한 것 같아. 이러실 일이 없어요. 인생이 지금 계속 여러분을 그런 말 하면 또 빡센 일 주실 거예요. 하늘이 이거 처리해봐. 어? 이빨 보이네? 처리해봐. 그러면 또 정신 없죠. 그런데 이거 따로 있고 신통 따로 있고 공부 따로 있으면 수행이 안 돼요. 다 하나예요. 사는 게 공부고 공부가 그대로 신통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데요. 거기서 빠져나온 게. 사는 게 공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